서주시구요 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랑 알차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인사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수 있고 부모님께 인사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부모님은 이런거죠 여기 옆에 상에 와서 딱하게 안해주시고 아니다 안아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시나요 저 박수 한번 안아주시겠습니다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심장신분은 우리 신랑 부동을 받고 지금 제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요 네 신혈신구 부모님께 인사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따로 머물리하고 따뜻히 안아주시고 멋진 아름다움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터버를 안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혈신구 부모님을 중앙으로 초점 이동하셔서 아주 편하게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 아라로 호흡원 이동하는 강남 도대체 대통령 이동하는 강남 jeder